LG전자는 LG V50 ThinQ의 뛰어난 성능과 LG 듀얼 스크린의 사용 편의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한 LG V50 ThinQ 개인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LG V50 ThinQ 개인 페스티벌에는 행사 첫날에만 관람객 3만 5천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행사 양일간 총 7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전자는 약 2,300제곱미터 규모의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 특설 전시장을 만들고 넷마블, 넥슨, 에픽게임즈, 슈퍼셀 등 유명 게임사 등 물론 이동통신 3사에 전시부스를 마련해 관람객들이 다양한 모바일 게임과 AR, VR 등 5G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무대 중앙에는 900인치 크기의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경기 장면 등 대회 실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LG전자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게임매니아들을 위해 유튜브, 아프리카TV, 네이버TV, 카카오, 넷마블, KBS 마이케이앱, KT, e스포츠 라이브 등 7개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LG전자는 게임 체험존 외에도 듀얼 스크린으로 홈 트레이닝 100% 즐기기 등 일상생활에서 듀얼 스크린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출시 후 줄곧 고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LG 듀얼 스크린의 사용 편의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최근 미국 매체 포브스는 듀얼 스크린은 폴더블폰과 비교해 훨씬 낮은 가격으로 폴더블폰의 장점을 충분히 제공한다며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폴더블폰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